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범위의 방무선 작가님들께 축하드리며 좋은 학년들을 이렇게 만나 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저는 퇴직 후에 글도 쓰고 처리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축하하는 뜻으로 저는 흥파령, 낙도소리 흥파령 몇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. 저는 판소리하고 낙도소리를 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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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얇고 찐 논문들 새 사랑이 뭐길래 원수다웠뻔 눈이라면 자리 새끼지 난 말로 하셔 눈이 멀었다고 사랑조차 멀었든가 사모토보 바람에 내 카카이 오야 주 하이 보 해 보 호호 나우 영화가 났네 장밖에 공카를 신고 공카의 태풍을 피쳐놓니 실적 공카 피자 언니 보자 다리 손내 아이디아 청추라 밤새로로 놔 보리라 나아이 고에 가 은하우 화가 난해 해 감사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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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하도록 하겠습니다.